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 녹차 인절미 빵, 어니언 베이글, 맘모스 빵입니다. 먹을 만큼만 준비했고요. 맛있게 우유 준비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겉에는 인절미 가루랑 설탕 가루가 묻혀져 있고요. 안에는 슈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빵은 녹차. 양념이 들어있는 bar는 고지가 더 좋아요. 고세져져져져져져져져져져져요. 이런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만든 치즈가 진짜로 아주 바삭한 식감 속도입니다 너무 바삭해요 너무 바삭해요 좀 더 바삭해요 너무 바삭해요 치킴 솥보로 빵이랑 비슷하고,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쫀득쫀득해요. 치킴 솥보로 빵이랑 비슷하고,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쫀득쫀득해요. 치킴 솥보로 빵이랑 치킴 솥보로 빵이 들어있어요. 치킴 솥보로 빵이랑 같이 먹으면 안 배가져서 다 먹어야겠어요. 치킴 솥보로 빵이랑 치킴 솥보로 빵이랑 이렇게까지 다 먹었어요. 치킴 솥보로 빵이랑 치킴 솥보로 빵먹으면 전해았나서요. 치킴 솥보로 빵먹겠지? 야채 romantic 빵이 굉장히 바삭하고 고소하고 담백해요 치즈는 치즈와 소스 양념에 넣어둘 치즈가 다 먹어야겠어요 치즈가 다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가 올라오면 치즈가 좋아서 치즈가 잘 먹어야겠어요 무슨 맛이라도 Everyday to me, it's really delicious! I'm going to play in the repercussions, but it was really delicious! I'm just going to sing a little really good! Well, it's really beautiful. It tastes really delicious and very good too, but it's really sweet. 일단 밤 알갱이도 확실히 들어가 있고요 팥 앙금, 넋두 앙금도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요 팥을 덜살을 뿌려줍니다 이것은 오랫동안이 많아요 나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할만한 빵을 먹어서 이렇게 맛있어여 나는 한입이 있었는데 그니까 내 항상 먹으러 왔어요 나는 먹방이 더 맛있어 나는 나는 먹방이 많아 나는 먹방을 먹으러 왔어요 나는 먹방을 먹고 싶어요 나는 먹방을 먹으러 왔어요 나는 먹방을 먹어서 먹으러 왔어요 나는 먹방을 먹으러 왔어요 나는 먹방은 먹방을 먹으러 왔어요 반대쪽은 사과가 저렴합니다. 개발한 냠냠 붉이 갤러리아 백화점 식품코너 하레하레 빵집에서 구입했고요. 가격은 요거 요렇게 하나에 3,400원 4,000원 4,500원 7,400원 면은 보물과 함께 먹을수록 맛있어요 면은 불닭볶음면은 질겨서 씹는 부분이 있어서요 면은 불닭볶음면은 아주 좋습니다 면은 바삭바삭하고 치즈가 느껴져서요 면은 딱 따로 면이 없어서요 면은 그냥 면은 무침이 없어서요 치즈볼에 영원히 마트에 conce힌 젤리 양념이 있긴 한데 고기도 한식으로 먹으러 가고 싶네요 이제는 아픈ändig rage Société Radio 고춧가루 엄청 쫄깃하고 따bon해 딸기 바삭바삭 바삭 바삭바삭люд 적당히 맛있어요. 안에 크림이 갈릭 디핑 소스랑 맛이 비슷해요. 매콤하고 체력이 딱딱해지면서 겉은 매콤하고 먹으면 좋습니다 달콤한 고수랑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한 고구마 매콤한 고구마 매콤한 고구마 쵸꼬리 그래도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해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더 맛있게 다 먹었어요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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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아삭아삭 흰쌈 마쌈 과자 발끈의 바삭한 수 World 처음 들어서 치즈는 치즈는 치즈가 치즈가 치즈맛 치즈가 이 자식은 아날로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씨야맛이 빠질 수 없어 그럼 최근에다 말하면 밥을 뺴고 brr 땀밥에 빠질 수 있어 이렇게 fed고 생강을 남아있는 먹으러 지금까지 안에 크림이 버터크림이네요. 크림이 버터크림이네요. 크림이 버터크림이라 네에의 부드러운 맛이에요. 크림이 버터크림이네요. 소리가 크기 때문에 더磨κ 하지만 저는 두꺼운 질 맞게 만들었던 것을 보면, 은근한 갈래에 담아 담궈서 소금이 너무 짭조름입니다 바삭하게 먹어요 갈래에 담아가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불로 먹었을 때 근데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삭한 거 같긴 했지만 노래가 너무 짭조름이 너무 짭조름하고 네, 이제 뱅뱅 아삭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맛있게 먹었는데 치즈가 더 좋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먹고싶어요 제주도를 더 먹어요 그리고 대파가 더 맛있게 드실거에요 그래서 방금 알감도 안맞게 진짜 맛있는데 한입만한건 한입만한건 진함이 없어졌어요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